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학 강사 손지호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개정된 새로운 완자로 물리학원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아무래도 내신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부하실 것 같은데요. 내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대입학을 위해서 치루는 피트라는 시험에서 물리학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한 10년 정도 피트 물리학을 강의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내신 물리학과 피트 물리학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리를 좋아서 물리를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약대 시험 피트에서 물리학도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물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리를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물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내신 물리학 원보다도 훨씬 내용이 방대한 일반 물리학으로 구성된 피트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권까지 끌어올려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왔고 어쨌든 그 고민의 시작점은 어떻게 하면 개념을 처음에 접했을 때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주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왔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 듣고 물리의 자신감을 얻고 합격권의 점수를 얻어서 약대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신 물리 공부하실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떤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던지 제가 이론에 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드릴 거고요. 물리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 여러분들은 내신에서 만점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강사의 첫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의 어떤, 내가 배운 내용 중에 어떤 이론을 도입시켜서 풀어야 되는지 그런 도입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배운 이론을 정확하게 문제에서 아, 끄집어내서 이걸 써야겠다 라고 딱 도입을 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한 번 도입이 되면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한하고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함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빠르게 푸는 거는 PST 패턴 분석이라는 유형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이런 능력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보통 내시인을 대비하는 학생들일 거기 때문에 제가 PST 패턴 분석을 따로 강의하진 않을 거고 이 강의에서 올인원으로 하나로 다 녹여서 이론도 설명드리고 문제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완자에 그래서 이 완자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영어 독해 지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영어 독해를 시작할 때는 단어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독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수거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묶음으로 이 수거가 어떤 뜻인지를 인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독해를 하면 이렇게 덩어리로 독해를 하니까 속도도 빠르고 더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 있게 되듯이 이 단어 하나하나를 물리공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중간중간에 이런 유형들이 섞여 있어요.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런 문제는 걔를 이렇게 묶는구나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푸는 패턴들을 배우고 나면 문제 푸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입시켜 드릴 거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산 하나를 제가 그려놨는데 이 꼭대기가 내신 물리학 만점, 목표 지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바닥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PST 패턴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랑 같이 어느 정도 여기까지 제가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 연습하셔서 만점 받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알려드린 거 잘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잘 수업 듣고 그대로 복습하셔서 시험장 가서 실수만 안 하고 푸시면 다 만점 나오실 겁니다. 자 강좌의 구성은 교재 구성과 똑같이 구성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역학이고 나머지가 비역학인데 주로 1학기 때 여기까지 다룰 거고 2학기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수능으로 따지면 킬러 파트 즉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전기력, 자기장입니다. 아무래도 수능 킬러 파트 문제가 이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내신 문제도 수능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때는 아무래도 좀 집중해서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처음에 단원 시작하기라고 해서 통합과학에서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습 삼아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사 읽듯이, 인터넷 기사 읽듯이 그냥 쭉 읽고 오시면 돼요. 용어나 한번 보자. 이런 거 배우나 보다. 라고 한번 읽고 오시면 되고 자 여기부터 제가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는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시켜 드리고 문제 풀이하면서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스킬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기출 문제까지 풀어 볼 겁니다.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저랑 같이 풀면서 이 문제 풀이 훈련까지 같이 올인원으로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게 됐는데 내신 물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저랑 공부를 하면서 어? 물리 재밌는데? 수능에서도 물리 해볼까? 야 나 물리학과 갈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목표인 내신 물리학은 제가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고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좌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저는 문제 이론 강의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